이 책은 독서가 비교적 간단하기는 하나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은 어떠한 글을 논설문이라고 합니까? 주장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게 목적인 글을 주장적인 논설문이라고 하고요. 다짜고짜 주장만 하면 되나? 아니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죠. 주장을 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짜고짜 교과서에 나온 말이니까 무조건 믿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뭐? 비판적으로 읽기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해결해야 할 과제. 세계적인 석합, 공부 많이 한 아저씨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과학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해결 과제를 기계적인 측면과 인간적 측면 두 개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접근합니다.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을 하면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나눠서 얘기를 해줄 거래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상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던데 자 요거는요. 그냥 외워두는 거야. 학교 교과서의 독서 지문이든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이든 물어보는 게 나온다? 무조건 흥미 유발 관심 집중 이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냐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어머 예시를 들고 있나? 근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인공지능이 개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지도 않나요? 네. 둘 다의 생각이 다 있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의 축복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터미네이터 그 시절처럼. 기계가 봤을 땐 인간이란 존재가 지구 환경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 걔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해결 과제의 별표. 아. 요 지문은 고장고, 디미고. 교과서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시게 될 것이다. 2학기 기말고사 때쯤. 이렇게. 방안 1. 기계적인 측면. 인공지능의 기능을, 지능을 통제해야 돼. 어떻게? 로봇의 윤리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봇, 너 생각 잘하고 똘똘하고 계산 잘하고 기억력 좋은 건 알아. 너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알지. 하지만 뭐든지 다 해도 되나? 인간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살인로봇의 방지 규제, 국제 규약을 제정해야 돼. 그렇지. 이 로봇 산업이 제일 발달된 분야 중에 하나가 군사 분야거든요. 사람 죽이려고. 그것에 대해서 좀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의 작동 범위를 제한하는 설계를 해야 되고 어? 혹시라도 저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 원격으로 그 뻥,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폭 버튼을 인간이 누를 수 있게 그 정도의 기술적인 측면은 마련해놔야 된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과학적 법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인간은 로봇을 통제하기만 하면 되고 인간은 그냥 내비두고 가만히 있으면 된가? 아니요. 인간은 인간대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 스스로. 인간만의 특징이란 뭘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키워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선 기계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원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계와 다른 인간만의 특징은 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야.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근데 그 프로그램한테 너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해라. 라고 프로그램 짤 거야? 영하 15도가 내려가면 너 너무 추워. 너 춥다고 생각해. 너 그러니까 빨리 동작을 다 멈춰. 이렇게 프로그램 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너 6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생각해. 그렇게 짜지는 않을 거잖아. 하지만 인간은 본질 자체가 결핍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결핍과 고통에 굴복해왔나? 아니요.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체득, 몸으로 습득한 창의성과 유연성이었어. 무슨 얘기냐? 결핍과 고통을 겪어봐야 창의성과 유연성이 생긴다. 근데 기계는, 인공지능은 결핍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개발해온 창의성과 유연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기계와 터미네이터 그 시절처럼 기계와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아니, 공존, 공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됐고, 스티븐 호킹. 혹시 이 아저씨 알고 계세요?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일은 반길만한 일인가? 물음표.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주인, 인간, 노예, 인공지능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어머, 물어봄으로써 관심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3번에다가 화살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 근거는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기술이 개발해서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해결보다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는 두 가지다. 과제 첫 번째 뭐? 로봇을 향해 우리가 할 일,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바로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이거 얘기예요. 방안 1, 방안 2. 자, 기계는. 첫째,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첫 번째 문제는 통제의 문제야. 통제. 통제에다가 동그라미. 로봇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 너 인간을 해치면 안 돼. 살인 로봇을 맞는 국제 규약을 만들어야 돼. 로봇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로봇을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약속하자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을 작동하게 하는 방법.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 설계자, 인간이겠죠. 인간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게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내고 입법자들은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겁니다. 첫째에다가 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예요? 기계를 향한 일. 과학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만 잘 통제하면 되나? 아니요. 인간은 또 인간 나름대로 할 일 찾아서 해야지. 뭡니까?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밑줄.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인간 고유의 특징이 도대체 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만큼은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로봇한테 가르쳐줘? 알고리즘을 넣어줘?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별이 될 겁니다. 왜?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어떻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감정이 앞서서 이기던 축구 경기도 줄 수 있다고.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건 악,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켰죠. 결국에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현대 인류는 감정과 의지가 있죠. 따지면 그렇게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류가 살아남아 있는 거지.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굉장히 논리적이기만 하네. 감정적이네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 살아남는 애들은 얘네들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인류 진화로서 결과를 얻게 된 거지. 아, 감정과 의지는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라서 결함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인류를 살아남게 만들어준 도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이 말 중요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고장고 친구들은.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이 해야 할 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존재는 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 이 말이 시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과 무엇? 결핍과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의 느낀 감정으로 결핍과 고통에서 생기는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 몸으로 습득한 생존 방식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러니까 우리 부족 사람들이 다 죽어.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무섭다고만 있을 거야? 아니야.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게 된다. 이것은 기계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 왜? 기계는 결핍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류의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으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야 창의성 유연성을 발표하는데 기계는 창의적 유연성이 있지가 않아.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바로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인 것이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궁극적인 방향, 기계를 향한 방향, 인간을 향한 방향, 기계와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과의 공존과 공생이다.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내 줄 겁니다. 됐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고 글이 예쁘게 잘 딱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다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계적인 석학은 1의 1번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괜찮죠?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인간의 특징이라고 본 건 세계적인 석학이 아니라 이 글을 쓴 글쓴이야. 그래서 1번 틀려요. 유연성과 창의성은 어디에서 온 거야? 결핍과 고통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2번 괜찮지. 일부에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로 인류가 파멸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처럼. 인간의 감정은 비이성적, 비효율적이지만 결국엔 생존 전략이다. 맞죠? 스티븐 호킹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봤습니다. 1번 괜찮지. 2번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기계로서의 가야 할 길 인간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차분차분차분 잘 가다 보면 인간과 기계는 공존공생할 수 있을 거예요. 승환씨 2번에 답 몇 번?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2번 잘했어. 3번 이 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바람직한 생존 방향은 무엇을 바탕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인류가 기계와 공존공생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 찾으시면 되지.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A와 보기에 대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영화 로봇 소리를 보면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글로만 봤지. 로봇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사람을 해치는 폭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식을 알고 어머! 자책하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감정이 있는 로봇이야. 의식이 있는 로봇이야. 이 로봇은 감정과 의식이 있어.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스스로 교신을 끊는다. 로봇에 입력된 프로그램과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 A A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답 바로 찾을게요. 3번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A글에서는 인공지능 통제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독립성이 있는 존재예요. 온전히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차이점이 5번 문제까지 확인할게요. 기업 새로운 과제 새로운 과제는 뭔데? 로봇으로서 기계적인 측면에 인간적인 측면에 할 것들이죠. 틀린 것 찾기 1번 기업 새로운 과제 써놓고 시작할까? 새로운 과제 그렇죠?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서 로봇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어준다. 괜찮죠. 로봇의 통제와 인간의 가치 고향을 위해 강렬한 법률 제정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법률 제정과 사회적 합의는 로봇의 통제에만 쓰는 거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법률 제정하고 사회적 합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틀리지. 개인은 자신의 특징과 존재 이유를 찾아서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과학자들은 로봇이 사회적 규약이나 설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괜찮죠. 틀린 건 3번.